자, 라이프인 넘버스 오늘의 게스트를 모셔볼 텐데요. 한국 농구계에 큰 획을 그으신 분이죠. 지금은 현대모비스 피버스에서 수석코치를 맡고 계시는 양동근 코치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동근 코치님 하니까 농구계 유재석이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과찬이십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또 후배도 잘 챙기고 그래서 사실 어떠어떠한 개의 유재석이라는 닉네임이나 호칭이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과분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저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양동근 코치의 삶을 대표하는 숫자라고 하면 역시 영구결번 6 등번호 그거겠죠? 네. 6번은 어떻게 갖게 되셨어요? 그냥 딱 배정받으신 건가요? 처음에 프로 왔을 때요. 저는 이제 신인이니까 이미 선배님들이 달아놓은 번호 말고 남아있는 것 중에서 제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남은 번호가 이제 3번이랑 6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이 번호를 뭘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유재석 감독님이 6번에 6번 유재석 감독님이 선수 시절에 6번을 다셨었거든요. 그래서 15년 동안 한 팀에서 뛰셨어요? 네. 15년 동안 한 팀이 뛰게 되었습니다. 근데 최고 연봉에다가 최고 득점에다가 최고 인기셨을 텐데 아 근데 연봉을 확 올려서 한번 추라 해보시지 왜. 아 근데 정말 다른 분들 아무도 안 믿으시거든요. 연락 온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래서 저는 모르는 번호나 저장되어 있지 않는 번호 전화를 잘 받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몇 개월 동안 한 1, 2개월 동안은 모르는 번호를 다 받았어요. 역시나 스팸이랑 대출 전화가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는 농구계에 인기가 없구나. 유재석 감독이나 현대모비스의 단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건들지 마. 들어와 와봐야 우리가 더 높게 쓸 거야. 건들지 마. 노터치. 작업을 다 해놓은 거겠죠. 키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지금 180입니다. 그럼 모비스 주전으로 뛰실 때 그 5명 주전 선수 중에 가장 작으셨겠군요. 네. 가장 작았죠. 양동구 코치보다 더 작은 선수가? 있긴 있어요. 더. 근데 KBL 내에서 제가 한 키를 5등급으로 따지면 저는 5등급에 있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초등학교 때는 컸는데 제일 앞에 앉았었거든요. 너무 작아서. 초등학교 때? 네네. 키스 선수의 제일 앞줄이었다고요? 네. 앞줄이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제일 작은 그룹에 속해 있는데 농구를 하겠다고 부모님이 좀 반대하셨을 것 같은데? 엄청 반대하셨죠.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꿈이 농구 선수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3년 동안 부모님을 정말 조르고 조르고 졸라서 그러니까 3년 동안 초등학교 2학년이 3년 동안 뭘 조른다는 게 그것도 대단하지만 3년 동안 말렸던 부모님도 대단하시네요. 너무 작았어요. 진짜 너무 작았고 야, 네가 무슨 농구야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작았거든요. 주변에서도 다 말렸어요. 학교 선생님들도 전학 간다고 하니까 그냥 태권도 해. 왜 농구를 한다 그래. 너 작아서 안 돼.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건 중학교 3학년 때까지 들은 것 같아요. 고등학교 입학할 때도 키가 168이었거든요. 168이요? 네. 정말 늘리고 늘려서 180이 된 거예요. 이 정도 큰 것만 해도 다행이다. MVP가 7회. 네. 거기다가 팀 우승이 몇 번이에요? 6번입니다. 6번. 그러니까 어떤 스타 플레이어는 이런 경우도 제가 봤거든요. 미국의 메이저리거 중에 자기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승 반지를 못 껴봐서 연봉을 낮춰서 우승 가능성이 있는 팀에 가서 우승하고 은퇴하고 싶다고. 그런 프로 선수들도 봤거든요. 농구도 있습니다. 우승 한 번 하기도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양동훈 코치는 정말 실력도 탁월하셨지만 복도 많으신 분 같아요. 저도 실력보다는 운이 굉장히 많이 따른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환경 자체가 저에게는 너무나 잘 맞는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가 나왔으니까 스포츠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저 사람이 정말 실력이 있나? 저 사람이 정말 운 아닌가? 이런 경우도 있는가 하면 또 그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면 그게 능력이라고. 그만큼 내적으로 훨씬 더 노력을 했는데 밖으로 드러나는 거는 그렇지 않게 이렇게 보이게 하는 것도 능력이지 않냐.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양동훈 코치님도 엄청 연습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연습을 많이 했죠. 많이 했는데 얘기해도 될까요? 잘 많이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 제 입으로 얘기가 좀 쑥스러워서 그냥 뭐 예를 들면 선수들 자고 있을 때 혼자 나가서 하고 온다든지 그리고 저는 그냥 자는 척 하는 거죠. 굳이 그렇게 할 이유는? 그냥 나 연습할래. 그러면 좀 선수들 간의 팀워크가 깨지나요? 깨지는 건 아닌데 제가 그래도 저 혼자 스스로 만족이 너희들 잘 때 나는 혼자 운동했다라는 그런 스스로의 만족감이었던 것 같아요. 거의 매일? 거의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시즌 정도 제가 잘 안 됐던 부분들은 제가 혼자 그냥 했던 것 같아요. 합숙소에 선수 동료들은 자는데 나와서? 네. 혼자. 뭐 수의 아저씨도 계시고 식당 어머니들한테도 새벽에 나오시니까 저희를 보거든요. 진짜 얘기하지 말아달라고 저희끼리만 알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드린 적도 있고 스포츠에 관한 재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세요? 첫 번째는 무조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재능이 있어야 뭔가를 하더라도 좀 아 이게 되는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그 노력이 붙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수들은 대부분 재능 플러스 노력이지 노력만 가지고 되는 케이스는 없는 건 아니지만 매우 힘들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어렸을 때 농구를 시작하면 계속 농구만 하는 그런 환경이거든요. 그런데 어렸을 때는 농구도 해보고 축구도 해보고 야구도 하면서 얘가 어느 정도의 재능이 있는지를 그런 경험 자체가 좀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요. 스포츠뿐만 아니라 직업이라는 게 다 그런 것 같긴 해요. 어떤 직업을 택해서 자기 적성에 맞은 그건 정말 행운인데 자기는 잘 열심히 하고 재능도 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초반에 그걸 잘 못 선택하면 이게 제기의 기회가 좀 있으면 좋은데 그렇죠?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죠. 스포츠는 더더욱. 스포츠는 더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구독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국 농구 그러면 누가 제일 대중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세대 때를 보면 이상민 선배님이 가장 인기가 많잖아요. 그때는 당연히 허재, 서장훈. 장훈이 형도 제가 대표팀에서 1년 동안 같이 했을 때 책이랑 신문을 엄청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에 하여튼 다른 사람, 뛰어난 사람은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영향도 많이 받고 말도 워낙 재밌게 해서 자꾸 몰입이 돼요. 아, 이렇구나. 아, 저렇구나. 지금 지도자로서 2년 하셨나요? 네, 이제 3년째. 3년째? 네. 잘 맞으세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유지학 감독님한테 배웠던 그런 부분들도 제 경험을 많이 녹여서 선수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지금 조립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이 조립하는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나서 선수들이 연습 경기나 시합 때 하는 거 보면 막 소름이 돋아요. 우리 양동훈 코치님의 인생의 좌우명이랄까? 네. 혹시 소개할 만한 게 있습니까? 좌우명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일단 저의 다짐 같은 건데 네. 휴대폰을 제가 가지고 그러니까 제 거를 소유하게 된 게 대학교 1학년 때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뭐 그 휴대폰 화면 안에 이름 같은 걸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이제 난 성공한다라는 글귀를 써놓고 나는 성공한다. 휴대폰을 가장 많이 볼 때니까요. 그렇죠. 볼 때마다 그거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항상 어디든지 간에 그 글귀를 써놓거든요. 네. 꼭 성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 하나하나 또 하루하루 보면서 저한테 좀 약간 채찍제를 하는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오늘은 좀 어떠셨어요? 너무 긴장을 많이 해서 지금 땀이 다 터졌거든요. 근데 뭐 엄청 자연스럽게 말씀하셨네요. 아유 아유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늘 이렇게 겸손하신다. 어쨌든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나라 농구계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시고 또 지도자로서도 한 획을 그어주시는 양동근 코치 양동근 감독 양동근 국가대표 감독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